답답했어요 옆에 고구마 한 마리 같이 솔직히 이거 바로... A zombie apocalypse, who will most likely survive? 누가 제일 좀비를 만나면 오래 살아남을 거 같냐고? 그니까 좀비가 이제... 예를 들면... 아닌 거 아니야? 아 맞았어 맞았어 아 맞아 아니 뭐 좀비 이게... 이게 하면 지구... 이제 그 지... 모르겠어 지구 하면은 이거 잘하는 건 아니야? 누가 제일 오래 살아남을 거 같다? 그게 그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렇다고 하면 되잖아 답답했어요 옆에 고구마 한 마리 같이 솔직히 이거 바로 투표할까? 바로 투표할까? 바로 투표할까?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건...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솔직히... 좀비 세상에는 몸보다 머리를 잘 써야 돼 그리고 몸이 작아야 잘 숨지 인정? 아 인정! 어 인준! 어 인준! 내 옆에 나의 이 똑똑... 아니 그니까 청명하면 이제 옆에 사람들을 만들잖아 그러면 이제 같이 팀이 돼 팀이 돼서 왜냐면 내가 요즘 좀비 영화 보거든 근데 이게 도망치려면 뭐 운전 이런 거 페달 밟아야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차... 근데 다음 질문은... 다리는 안 짧아올 것 같다 야 다리는 안 짧아요 Lau!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